안녕하세요. 인물연구소 드림빌더입니다.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따뜻한 하루가 보내온 따뜻한 편지로 빛나는 스승이 아니라 따뜻한 스승이 되라입니다.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벨기에 풀랑드루의 유명한 화가 루벤스는 어느 날 오랜 시간에 걸쳐 대작품을 완성했고 그동안의 피로를 풀기 위해 잠시 산책하러 나갔습니다. 그 사이 그의 제자들은 스승의 작품을 구경하기 위해 화실로 몰려왔고 빨리 보고 싶은 마음에 뛰어들어가며 서로 밀고 당기는 소동을 벌였습니다. 그런데 한 제자가 그만 떠밀러 넘어지면서 물감이 채 마르기도 전에 그림을 쓰러뜨리고 말았습니다. 순식간에 엉망이 된 그림을 보곤 사색이 되었고 귀중한 작품을 망쳐버린 것에 대한 두려움과 방황함으로 제자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보며 어찌할 줄 몰랐습니다. 그러던 그때 제자 중 한 사람이 붓을 들고 온 손상된 부분을 직접 고치기 시작했습니다. 이윽고 스승 루벤스가 산책을 마치고 화실로 돌아왔고 이 광경을 보았지만 그는 자신의 그림을 수정하는 제자의 모습을 아무 말 없이 바라보았습니다. 시간이 지나고 뒤에 서 있던 스승을 발견한 제자는 바짝 긴장한 채 책망을 각오하고 있었습니다. 그리고 긴장감이 흐르던 긴 침묵 끝에 루벤스는 말문을 열었습니다. 내가 그린 그림을 자네가 더 좋게 고쳐놓았군. 그날 위기의 순간에 칭찬을 받았던 제자는 훗날 영국 공정수석 화가로 명청을 떨친 안토니 반 다이크였습니다. 밍자는 빛나는 스승이 아니라 따뜻한 스승이 되라고 공고했습니다. 밍자의 말처럼 학창시절 생각나는 선생이라고 하면 잘 가르쳤던 분보다 나를 따뜻하게 바라봐준 분이 먼저 떠오릅니다. 반 다이크가 명성 있는 화가가 될 수 있었던 데에는 루벤스의 지지와 아낌없는 응원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. 우리도 누군가에게 멘토가 될 때 그 사람의 재능을 키우고 갖고 줄 줄 아는 따뜻한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. 인간은 이런 스승을 원합니다. 제자에게 처음에는 판단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는 지혜를 가르치고 마지막으로 학문을 가르치는 스승이 되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. 오늘 방송을 마칩니다.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리며 내일도 따뜻한 이야기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